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른바 차이값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값은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면 차이값은 0 혹은 많아야 오차범인 1에서 2 정도 이렇게 머물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에 그리고 항상 진보계열의 후보는 플러스값을 25개 구해서 25개 구해서 플러스값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의 한 425개 정도의 동에서 거의 대부분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소위 좌파 계열의 후보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좌우대칭의 그래프 한쪽은 플러스 그래프 한쪽은 마이너스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가 아주 큽니다 4.2% 5.6%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은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강동구는 플러스 7.3 미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국민의힘 대표는 마이너스 8.9입니다 이런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송파구는 플러스 7.6입니다 민주당 조 의원 후보는 그리고 조 전혁 후보는 마이너스 12.9%입니다 이런 통계치를 보고도 미국의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을 한 조 전혁 후보는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죠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입을 그냥 다무는 것이 좋은 거죠 이거는 그냥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무슨 통계학 박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관외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 정읍시하고 고창군의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자연수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유권자들 투표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면 0값을 중심으로 아주 적은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0중심으로 두 가의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중첩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냥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항성은 항상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분포도를 그려보시면 이런 봉오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투표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항상 플러스 10 이상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이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그래프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0값으로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상선거에 가까웠던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중첩해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를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항상 플러스 값이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결과 지역구별 득표일차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 조작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만 보면 다른 자료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프가 여러분들 대구하고 부산 지역입니다 20대 총선에선 0값을 중심으로 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다 배치가 됐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오리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대구하고 부산 지역입니다 전남과 전북은 당시에 여러분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나 2020년 선거나 비슷합니다 0, 제로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중첩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봉오리가 두 개인 겁니다 봉오리가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현과 조전혁의 대결이었다 그럼 얼마 정도 훔쳤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로구 사례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전혁이 동별로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0%를 빼앗았습니다 종로구의 사전투표 득표소는 조전혁의 4,868표 이것에 여러분들 50%인 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중구, 성동구 이렇게 다 구하면 실제로 빼앗은 표수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진짜 표수하고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니까 가짜 표수하고 진짜 표수 차이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전혁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빼앗아서 조희연이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도표를 보시게 되면 위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진짜로 추계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회가 만든 추계치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수치가 일치되지만 조희연은 조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0.97이라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 100장에 대해서 조희연은 사전투표 97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장입니까? 97장에 한 79장밖에 없더라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한 조전혁 씨 자기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50% 빼앗은 조전혁 씨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100장에 당일 투표가 52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비교해보니까 100장당 79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100장당 79장이 들어있어야 될 투표함을 표를 빼앗아가지고 52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전혁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에 그만큼 빼앗긴 겁니다 이런 조작을 종로구뿐만 아니고 25개 여러분들 구해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조작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에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이런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게 되면 임태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것은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4.15 총선처럼 그렇게 개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순천시, 광양시, 곡선구, 구례군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동별로 좌우로 나누면서 적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이 그래프를 0값으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다 중첩해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도 관내 사전투표는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조작이 커져 보이죠 가평군은 임태의 마이너스 4.8, 성기성 플러스 4.8 아주 큰 수치입니다 연천군은 임태의 마이너스 11.6, 성기성 11.6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이 좌우대칭의 수치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전산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임태의의 빼앗은 표만큼을 성기성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차익값인 그런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감도 훔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통계를 안 봤습니다마는 보수진영의 임태의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2% 이상이 됐을 겁니다 52% 이상 정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오면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훔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일님 말씀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또 과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주범 여당은 종범이 되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까지 그와 같은 그런 종범대열에 소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실 것이고 좀 이런 시간에 깨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깨 소위 평등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식 세대에게 손자 손녀 세대에게 선관위가 지도자를 선출한 그런 체제를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도층 가운데 상당수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제의식 없이 그런 체제를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힘당이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종범인 겁니다 종범 부정선거 은폐의 주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주체가 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역자가 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덮는 쪽도 그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진님 말씀처럼 참 큰일입니다 큰일 이 부산시 교육감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다행히 보수진영분이 되셨지만 그래도 당락에 관계없이 조작을 한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한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가 있고 조작률만 이번에 좀 낮췄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사람은 다 좌파 계열의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훨씬 심하게 이런 조작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모든 뭡니까 부산시의 16개 구에서 민주당은 다 16대 제로 동단위에도 거의 다 승리할 겁니다 그럼 부산이 아마 한 150여 개 정도의 그런 동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150 몇 대 제로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약간 제로가 아니고 몇 개는 있겠죠 한 10개나 11개 정도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상구는 플러스 여러분 얼마죠 5.7이죠 여기는 또 뭐죠 마이너스 5.7입니다 수영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플러스 9.6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9.6 연재구는 민주당이 플러스 7.4 좌파 진영이 7.4 보수 진영이 마이너스 7.4 똑같은 숫자가 좌우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산 조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죠 이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거죠 영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봉오리가 이렇게 두 개 생긴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전형적인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에 그렇게 비교적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지역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나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신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학교 교육 정도가 나오면 설령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국 단위의 교육감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